코로나19로 각 교단의 정기총회가 축소된 가운데 교회개혁실천년대가 총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들을 제안했습니다. 교회개혁실천년대는 영상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위한 다양한 참여의 구조를 만들길 바란다며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연결 방식을 통해 참여적인 총회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습니다. 또 목회자 윤리규정과 처벌규정을 제정해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사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